정치 하다 보면 참 힘들 때 많죠. 그럴 때 전 항상 이렇게 5분 대기죠 해가지고 차에 5명 탈 수 있잖아요. 제가 운전막 하고 또는 다른 친구가 운전하고 해서 4차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조금이라도 듣고 나면 아주 마음이 맑아지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혁명입니다. 살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 바로 부부죠. 이 부부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글쎄요.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제가 할게요. 짝이죠. 아 맞네요. 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인생이 대략 행복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인생이 불행해질 확률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하나에서 열까지 모르는 게 없고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 배우자의 관계가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곤 합니다. 오늘 만날 두 분이 그렇습니다. 인생길의 도반 이주영 의원 허영 보살 부부를 먼저 한문으로 만나보시죠. 부장판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전 국회 부의장이자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의원. 16대 국회로 시작해 20대 국회까지 오선 중진 의원인 그의 곁에는 불자 안에 허영 보살이 있다. 그 힘들다는 정치인 남편 뒷바라지를 불심으로 지켜온 아내 허영 보살의 희노해라. 그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아내에 따라 절에 가는 이주영 의원의 내가 불교일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 맑고 향기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인생도반 이주영 허영 보살의 가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주영 의원님하고요 허영 보살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교TV의 두 분을 함께 모시는 건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사실 불교TV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옆에서 이제 같이 보는데. 그 여기 가피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서 참 좋은 프로다. 언제 한번 가봐야지. 이제 늘 그랬는데 아마 초대도 받았던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못해가지고 형편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번에 같이 나오게 돼서 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기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 허영 보살님은 오늘 부부님과 함께한 그 소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영광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저 따라와가지고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정말 신나죠. 옛날에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보살이 저 신랑하고 무조건 잘하다 보면 나중에 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 이러더라고요. 드디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스님 모르시죠. 보기가 너무 참 좋습니다. 두 분을 뵈니까 너무 아주 다정해 보이고. 그렇죠 스님. 다른 듯 닮은 듯 두 분인데요. 그렇죠. 오프닝에서 부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5월 21일 부부의 날 지정에 아주 큰 힘을 쓴 분이 바로 우리 이중 의원님이시라고요. 어떻게 부부의 날을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예.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조금 봄 시즌에. 그런데 이제 어린이 날 있고 어버이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그게 부부인데. 두꺼번에 부부의 날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럼 하나 만들자. 둘이 하나가 되는 그게 21일이다. 그래서 21일이네요. 그래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제정하는 운동을 펼쳐가지고 제가 조선 의원 때 국회에서 2004년 통과시키고 2007년 제가 재선 의원 때 그게 이제 법정화돼서 부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됐고 지금 한 14년째 전국에서 이렇게 기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 21일이네요. 네. 21일 날이요. 우리 이주영 의원님이 안에 따라서 또 절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신다. 제가 이제 본래 전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 뒤로 이제 저를 아주 젊어서부터 학생 때부터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제 또 잘 다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못 간다 이렇게 고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녀볼수록 이제 좀 더 심오한 그런 어떤 깨달음 진리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느끼게 하니까 더 심취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살림 덕분에 불교를 더 잘 알게 됐다고. 그래요? 네. 덕분에 뭐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발상되었지만은 중국으로 건너올 때 이제 현장 법사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중국에 가서 불경을 구해가지고 와서 이제 번역들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또 그대로 전해지고 또 이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읽기 쉽게 그렇게 이제 된 불경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집사람한테 많이 배우면서 느끼는 바도 점점 새로워지고 많이 배웁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이종 의원님은 불자님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 불자님들의 특징이 이렇게 포근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작년 이맘때였죠. 이종 의원님이 무소속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떠날 때를 알아보고 돌아선 남자 아름다운 뒷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많이 칭찬을 했죠. 아름다운 퇴장이었다는 평이 많았는데 불출마를 고려하실 때 아내 허영보살님은 뭐라고 조언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 제가 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랬어요. 실제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올해 5선이라는 이유로 5선까지 했다는 이유로 자른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 남아서 국회의원을 할 것이며 그럼 막 이렇게 선수 옛날에는 선수가 높으면 자동으로 추대를 받아서 자기를 잘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없어지고 요새는 막 무조건 선거로 막 이렇게 나이 많으면 물러가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조금 억울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전체의 방향이 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물러나는 게 돌이다 이렇게 느끼는데 집사람 설득 안 되는 게 제일 고민이고 좀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남편 따라가죠. 결정이 항상 올바르니까.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5선 하면서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소망이라고 그럴까 국회의장을 그래도 한 번 당연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고만하는 게 좋겠다. 이 당의 결정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섭섭하다가도 이게 큰 길인가 보다. 대의를 위해서 또 제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뭐 그렇게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제 같이 그렇게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주영 의원님 하면 제일 우리 국민들이나 불자연들 기억에 남는 게 해수부 장관 취임 당시 얼마 안 돼서 세월호 사건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사고가 터진 날부터 계속 이제 평북화에 계시다 보니까 머리도 깎지도 않고 수염도 그대로 있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인터뷰 나오실 때 웬 도인이 한 번 거기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그 당시 해수장이셨거든요. 아마 그 기억이 모든 국민들에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그때 사고 난 뉴욕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모습.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제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의 산하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큰 사고다 보니까 이제 책임이 크죠. 제가 바로 사표도 내고 그렇게 이제 사지 책임을 지겠다 했는데 좀 수습을 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수습본부장으로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죄인된 심정이죠. 그 희생자 가족들의 그 심정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어려웠었죠. 죄인의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에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유족들도 그렇고 모두 국민이. 근데 유일하게 이제 칭송을 받았던 분이 해수부 장관님이셨어요. 네. 그렇죠. 아 저분 같으면 된다. 고맙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이 오히려 이 장관님의 유임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참 송구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책임을 좀 빨리 지고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우 심적 부담이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장관 생활 의원 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힘이 된 게 뭐였어요. 그 책임이 이제 막중한 만큼 부담이 크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일 의논할 수 있는 마음을 툭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내에다 보니까 거기서 힘을 많이 얻었죠 또 해가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예. 줄곧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아내이시면 어땠을까 싶거든요 아내 허영 모사리 본. 남편 이종 위원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요. 글쎄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게 고시 공부할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둘 다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소개로 만났었어요 근데. 이 남 탓을 안 하더라고요 항상 시험을 떨어져도 시아버님 말씀이 저는 고시 붓기 전에 약혼을 했어요 동생이 먼저 장가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그러면 약혼을 하고 동생을 먼저 보내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마음 안정시켜서 시험이나 좀 붙여둬라 맨날 꼭 간당간당 떨어졌다고 그래서 네 그냥 그러긴 했는데 항상 남 탓을 안 해요. 그래서 약혼 하고 나서 바로 붙었어요. 아내 복이야 아내 복.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싶으니까 아마 바짝 집중해서 했겠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준비를 하는 형이에요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좀 남한테는 좀 후 한 편이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깐깐하게 철저하죠.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함부로 대하질 않아요 항상 존경한대요 신랑이 그렇건 되는데 제가 어찌 열심히 안 합니까 신랑이 하자는 대로 제가 웬만하면 하는데 옆에서 보다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판사를 그만둘 때도 그랬어요 저는 판사를 계속하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공정하거든요 항상 이쪽 저쪽 입장을 잘 살펴서 치우치질 않아요 그랬는데 그 변호사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변호사가 돼도 판사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정치를 한다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냥 남편을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죠 정치하다 보면 참 힘들 때 많죠 그럴 때 전 항상 이렇게 오 분 대기죠 해가지고 차에 다섯 명 탈 수 있잖아요 제가 운전막하고 또는 다른 친구가 운전하고 해서 사차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조금이라도 듣고 나면 아주 마음이 맑아지죠 그렇죠 네 아니요 그 힘들다는 정치인 남편 뒷바라지 불심으로 지켜오시는 거 정말 아우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근데 또 따님도 또 뭐 아 우리 둘째 딸이 출가하려고 했다고 그 이제 송강사 수련대회를 가니까 애가 이제 그때부터 저 제가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나면 그거를 데리고 갔거든요 성지술래 그러니까 인도를 갔다 오더니 그 영산회상 하는 자리에 현봉스님 그때 주지스님이셨는데 그 법복이 있고 촤악 하는데 빛이 비치고 하니까 완전 부처님 그걸 얘가 그냥 발심이 되나 봐요 아 근데 스님께서 저 비군이래 내가 아니래 시집갔어요 네 팔자에 없네 네 팔자에 없대 아니 근데 정말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르신이 불심이 아주 깊으셨다고 청담스님이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는 완전 진주연하사 시절부터 청담스님 목욕 제기하고 그 애들 공부 다 그렇게 해서 시키셨고요 저희 또 증조 할머니는 하만주씨고 저희는 김해허가인데요 저희가 고성옥천사라고 네 고성옥천사였습니다 네 거기에 완전 중창불사를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인연이 기쁘시네요 저를요 부처님께 기도해서 태어난 애래요 제가 택줄 감고 태어났다고 엄마가 맨날 너는 저 부처님 믿어야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담스님을 제가 고3 때 이렇게 1m 앞에서 교복 입고 정월 대보름날 법회 마음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이 전구라고 생각하고 전구에 그러니까 먼지 때가 끼지 않게 이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마음이 지가 동해야 TV 채널도 지가 보고 싶은 거 돌리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내가 누군가 이거 항상 생각하고 살라 그게 지금까지 저는 저를 지킨 것 같아요 근세 큰 스님들도 많이 배웠을 거 같아요 그리고 광덕 스님 또 우리 법불회 요 법 때잖아요 법불회 그때 우리 학생들 많이 가르치셨고요 원래 뭐 천주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빛이 나셨죠 편찮으실 때 제가 또 서울대학병원에 오시면 친구들 몰고 가서 또 보이고 무진장 스님 법문도 좋았고요 좋죠 훌륭하신 스님 훌륭한 스님만 만나셨어요 여기 여학생들은 이 다음에 다 아들 둘라면 하나는 스님을 만드는 게 최고다 이렇게 저는 스님을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아가지고 못 만드셨네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스님들 공부하는데 제가 어쨌든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또 법정 스님과도 인연이 아직 지프셨던 거 네 네 네 다래원 그때 저 봉은사 다래원에 말죽거리로 이렇게 해서 배타고도 가고요 저희 선배가 거기 우연히 데리고 가서 저는 차를 처음 마신 게 법정 스님이 다 주시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그거 경남 모임 발족할 때 제가 또 KBS 홀을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불심이 활짝 꼽히던 시절이 대학 시절이라고요 그렇죠 그걸 빼면 없어요 마지막에는 표충사 4학년 때 효봉 스님 그래서 이제 또 법대를 나오신 판사 스님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됐나 싶어서 또 제가 효봉 스님 이 상자 스님들을 중심으로 또 많이 만나뵙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 실천하는 건 사찰이든 스님이든 바르게 하면 마치 향기와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취가 나더라도 향기 있는 곳에 가면 내가 향기를 갖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그 영향력이 주위에 가득 자꾸자꾸 번지게 되죠 우리 허영 보살님의 그런 신행이나 원력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백담사에서 지금의 남편 이종 의원님과 만나게 됐다고요 속을 텄어요? 네 어떻게 속을 텄어요? 아니 그냥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모임이라는 데서 이제 그 친구가 애 친구예요 철학과 교수의 친구인데 제 후배가 언니 그러길래 이제 논문 쓰기 직전에 한 번도 놀아보질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간호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나이트 때 이제 공부를 하러 가고 뭐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고지공부하다가 그때 뭔 맘을 먹었는지 그럼 자기도 가겠다고 아마 따라 나섰나 봐요 만나려고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요 그 백담사 계곡에 물을 불어서 근데 여자들 편을 좀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을 이 방 저 방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잠이 자지 않죠 잠이 좀 수련대회 때는 거기다 가운데 쭉 짐을 놓고 이쪽은 여학생 이쪽은 남학생 그렇게 잤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또 버부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 비가 와서 그러긴 하는데 방이 거기밖에 없으니 스님이 그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둘 다 소박하죠 저도 저는 제가 청소할 수 있고 제가 운영할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교수가 되고 싶었으니까 하더라도 또 시부모님 모시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은 옆에서 계속 하영 씨는 좋겠네요 좋겠네요 그 소리만 해요 제가 많이 부러워 보여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고시 공부하고 완전히 이제 고시 오래 준비하는 사람들 낭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저지에 있는데 그래도 뭐 직장도 있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러니까 부러워서 좋겠네요 좋겠네요 우리 둘째 딸이 아빠의 어려움을 제가 거의 모른대요 제가 해보면 아빠가 어떤 때 제일 힘들었어요 물으면 참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진짜 땡 잡았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줘서 시집 왔어요 그럼 우리 이중 의원님은 허영구 보살님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네 처음 이제 그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둘을 한번 이렇게 매칭 시켜보자 라고 그냥 소개를 한 거죠 요즘 얘기하면 소개팅 소개팅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만난 것이 근무하고 있던 이제 서울대병원 네 병동 그 앞에서 밤중에 밤중에 이브닝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중에 근무하던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처음 봤어요 제가 커트를 했죠 근무시간 중인데 불러내면 어떠냐 하염재 가운 간호사 가운을 입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헌신적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와 모습이 일단은 제 마음에 좀 꽂혔던 거죠 그렇죠 중요하죠 맞아요 우리 허영 보살님 빚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막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아요 모든 적극적이시고 그렇죠 제가 그 말을 많이 해줬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그러고 보면 우리 이중 의원님은 음 음 싫다고 하는 분이 없어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정치하면 이제 적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중 의원님을 뭐 싫다 뭐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공개하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뭐 자기가 자기 얘기하려면 좀 쑥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도덕 재무장 운동을 했습니다 아 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모랄 리아머먼트 예예 이제 그 첫 글자씩 가서 MRA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국서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운동 없어졌죠 그게 네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정직 절대 순결 무사 무사라는 게 Unselfishness 네 이타적인 그런 삶 또 절대 사랑 이제 이런 걸 도덕 표준으로 가르치고 스스로 그런 걸 이제 자기 본 모습 생각 이런 거에 비춰보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면서 그래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자세가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을 배려해야 된다는데 더 우선 가치를 두고 그리고 이제 뭐 풍당식으로 이 막 당파적인 또 개파적인 뭐 이런 정치 이런 거를 너무 이제 뭐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좀 나눠지고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겠지만 네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그 이익만을 추구해서 싸우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적도 없다 그런데 또 때로는 적도 좀 있어야 하는 게 정치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좋은지 아우 이런 분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스님 속상해 정치인으로서 일용 의원님만의 철학이 있으시다면 뭐 저 자신만의 철학이라기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 어떤 정치 철학이라고 하면 이제 민주주의고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무신 분립 이 신뢰를 잃으면 정치에서 설 땅이 없다 그렇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를 뽑아주는 유권자 시민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이제 모시고 늘 경청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자세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소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 소통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 신뢰를 얻어야 되고 의리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왔었어요 우리 지금 여의대회에 가서 우리 후배 의원님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진짜요 진짜 아우 하셔야 되는데 정말 내가 답답해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지금 근데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그 홍준표 의원 있잖아요 그 이름 개명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이주영 의원님 혹시 이주영 의원님 장명 저기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예 제가 이제 애들을 이름도 제가 이제 지어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장명법이라는 게 성명학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 있습니다 성명학 제가 이제 애들 이름 지으려고 시중에서 성명학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을 다 좀 이렇게 사서 봤습니다 그때 한 여섯 권 정도 제가 수집해가지고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체계를 이렇게 세워서 애들 이름도 짓고 했는데 1985년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 그때 이제 청주 지방법원 판사로 하게 됐어요 이제 형사 단독 재판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공판 담당 입회 검사가 있습니다 네 한 검사가 이제 전담해서 하는데 그걸 했던 분이 이제 그 홍준표 검사였어요 아 그런 인연이 뜨는 것이네요 근데 이제 본래 초인 검사였는데 청주지검에 홍판표 검사였어요 아 본래 이름이요 저희들 그때 이제 판사 한다는 그 판자 뭐 판단한다는 그 판자 근데 이제 홍판표 우선 이 파열음이 연속되니까 발음하기가 좀 어렵고 듣는 분도 좀 거북스럽고 거기다가 이제 판자가 이 칼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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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죠 이 칼들어가는 글자는 쓰지 말라 이거 별로 안 좋다 성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 줬거든요 본인한테 네 그러면서 이 판자는 좀 바꾸자 뒤에 표자는 이제 집안학렬자니까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좀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개발을 해낸 게 이 표준 할 때 법준자입니다 그게 홍준표 그런데 이제 이 계명을 이제 법원장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개명 잘 거의 안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공판 담당 검사니까 법원장님한테 가서 좀 로비를 세게 했죠 네 원장님 우리 공판 담당 검사 홍판표 검사인데 이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왜 바꾸려고 그래요 왜 이제 장명법 얘기하면 절대 안 바꿔주니까 검사 주제에 이름에 판자 달고 당긴다고 어떻게나 거들목거리고 다니는지 우리 판사들이 기분 나빠서 이게 안 되겠습니다 이 판자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말이야 지가 검사면 홍검표라고 하면 몰라도 판표가 안 되겠다 그럼 뭘로 바꿔요 법준자 뭐 뜻은 다 비슷합니다 그게 학렬자 그대로 쓰면 거꾸로 읽으면 표준입니다 그거 준자입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그거 괜찮다 내가 바꿔줄게 이런 제가 미리 내라 그걸 받고 빨리 이제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개명이 돼 그럼 또 인연이 있으시네요 숨겨진 에피소드 네 정말 재밌네요 그렇죠 재미있는 일이라네요 사실 이제 일영 위원님 번호비 변호사함으로 복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큰 꿈을 꾸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뭐 변호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법인에 이제 소속 변호사로 돼가지고 사실 이제 아들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로 있는 법인에 소속 돼서 이제 서울에 한 3일 그 서초동에 본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경남지사가 이제 저희 제가 하던 이제 국회사무실을 하다가 지금 이제 좀 창원시내로 옮겼는데 그 분사무소 거기 이제 목금토 이렇게 네 다니면서 있는데 이제 더러 찾아들어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지사는 이제 저희 당이 아니고 이제 여당 지사인데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냐 거기 좀 앞장서달라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와서 같이 의논들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될 것 같아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느끼는 대로 되실 거예요 허영 허영 우리 보살님이 있어서 정말 걱정하시지 마세요 이거 성파 선생님 넥타이 탁 맺잖아 다 잘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아내의 응원 만큼 힘이 되는 것도 없죠 그럼요 네 허영 보살님은 덕분에 아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때 실행 이야기 갓피 공지질문입니다 허영 보살님에게 부처님의 갓피란 저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 보니까 그게 온 집안이 그렇게 불심으로 친정이나 시가나 우리 외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다 보니 큰 스님들을 많이 만나고 사춘기 이럴 때 그래서 그 종교 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기독학교에서 교수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카톨릭은 또 남편하고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애들을 성당 유치원을 보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던 그게 참 잘 안 없어져요 네 그게 이상하게 이제 왜냐면 쌀 한 톨도 버리지 마라 또 이렇게 증조 할머니께서 꾸정물을 뭐 음식 찌꺼기 많으면 미물들이 그거 한다 꾸정물통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뜨거운 물 이렇게 잔디밭이나 생명이 있는데 확 버리지 않는다든가 네 이런 거를 고모나 뭐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참 좋은 분을 많이 만났어요 옆에 지금까지도 같이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 덕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신랑을 만난 거예요 네 이주영 씨를 만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뭐 기를 죽이거나 가슴 졸이거나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요 하자못해 운전면허 따고 운전도 하라고 자꾸 격려를 하고 내가 잘못 잘못된 줄을 알면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음 그리고 갑자기 문 열고 닥칠 수 있으니 문은 꼭 잠그고 출발해라 그렇죠 뭐 이런 거 옆에서 잔잔하게 해주니까 제가 별로 두려울 게 없어요 둘이 의논하면 네 그래서 이 사람 만난 게 한 게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못하면 불출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 불출이라도 할 수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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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에 너무 아주 좋은 말씀 그리고 그리고요 각자 부부들은 자기 색시나 신랑을 서로 위해줘야 돼 그럼요 말이라도 100% 항상 고맙다 그러고 고맙다 감사하다 그 사람을 챙겨줘야 누가 자기 짝을 챙겨요 100%예요 그래서 부부의 나를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지가 챙겨야지 누가 챙깁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유 자식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옆에 짝만 못해요 네 그래서 또 일찍 보내신 분은 또 그분을 생각하며 또 잘 지내도록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한 6년 됐죠 스님은 네 그러니까 내가 또 일을 한 살에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이 근데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새록새록 내가 못했던 거 생각이 나고 미안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없게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는 동안 스님은 모르시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도 스님 뭐 참 잘하시던데 참 정말 참 소탈한 두 분인 것 같아요 스님 네 네 오늘 두 분 만나면 어떠셨어요 음 참 아름다운 부부인연의 모습 같습니다 맞아요 이삼 속에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인연이 바로 부부인연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생사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는 서로서 인연의 정점입니다 맞아요 비유하자면 두 개의 포물선이 만나는 꼭지점과 같거든요 꼭지점을 만나기 전에는 두 포물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가까워지죠 그리고 꼭지점을 지나면 점점 멀어집니다 만나기 전에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인연이 깊어져 부부가 되고 되고 나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멀어지는 거리만큼 일부러 노력해서 그 갭을 다가가줘야 그렇죠 부부의 사랑이 지속됩니다 즉 하심과 자유심이 꼭 필요하죠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서 사랑과 행복을 지켜가시는 이주영 의원님과 허영보살님 이 인연을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과 앞으로 원하시는 거 꼭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정말 마무리를 잘 지어야 돼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지만 결론은 마무리더라고요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끝으로 이주영 의원님 이주영 의원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도지사 출마에 변도 좋고요 왜 그래 꼭 해주세요 네 뭐 도지사 출마에 변이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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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하고 이제 의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또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걸 이제 다들 바라니까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계속 격려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기 스님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하죠 그 길이 탄탄되어 오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붓다의 가족과의 행복한 만남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롭게 붓다에 가입해 주신 분들인데요 김선옥님, 김재생님, 윤달순님, 이동희님, 이미경님, 주청금님, 조정기님 가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시의 마음을 내어주신 소중한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오래된 부부 사이에는요 관계를 좋게 하는 말 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잘 잤어? 라는 그 아침 인사라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없이 힘든 말이죠 네 아내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붓다에 가입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숭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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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숭불 Penns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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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